4장을 보겠습니다 4장 우리 22절에서 24절 에베스 4장 22절에서 2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서거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혜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아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사람을 입어라 어제는 제가 저 시간에 진짜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결론난 한 사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와 복음 전도에 집중하는 한 사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통해서 한 팀을 이루고 그 한 팀을 통하여 하나님은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종교화되고 잘못된 영적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책을 보니까 후한 까를로스 목사님 책에 보니까 제자입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 보니까 나오는 게 뭐냐 하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는데 신앙이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그 그림에 나오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젖병을 들고 교인들이 우는 왕하고 울 때마다 가서 젖병을 꽂아주는 그런 그런 그림이에요 10년, 20년, 30년인데 성장하지 못하고 그렇게 돼 있대요 성도들의 상태가 쉽게 말하자면 어린아이의 신앙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스스로 자라가지고 이제 10년, 20년, 30년 하면 자라서 스스로 하나님의 응답, 말씀성치, 기도응답,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또 다른 제자를 키우는 그 단계까지 제자의 단계까지 못 가고 늘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이 문제사건 1이 터지면 목사님 신방 가야 되고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고 늘 스스로 그 문제에 복음으로 답을 얻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늘 누군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 신앙 자라지 못하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다 이루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못 내면 자꾸 우리는 반복되는 실패 속에 자꾸 잡혀가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인 힘과 비밀이 없으면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 더 큰 계획과 응답 속으로 못 들어가게 되겠고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죠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와 제자의 축복까지 가면 그곳까지 가야 되는데 가질 못하고 계죠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데 우리가 집중훈련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어제는 개인화에 대해서니까 오늘은 결국은 개인화 속에서 내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삶의 모든 기준 내 기준, 내 수준, 내 방법 이게 거의 다 나 중심으로 돼 있어요 내 기준, 내 수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지 아니면 육신 기준 육신의 수준과 육신의 방법대로 아니면 세상의 기준 세상의 수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 문제와 사건, 일이 있으면 평상신제는 괜찮은데 문제, 사건, 일 딱 부딪히면 이쪽으로 돌아가 저희 교회의 젊은 집사가 한 명이 작년에 저한테 고민을 상당했죠 작년에 작년 한 이맘때죠 작년 2월달인가 3월달에 고민이 빠지는 게 뭐냐면 작년 초에 1년 지나죠 고민은 뭐냐면 조선서, 조선서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저 통영까지 갔다가 주말부부로 부인이 되고 있으니까 주말부로 또 금요일날 밤 되면 올라와가지고 주말부부 하는데 조선이 한국의 경기가 완전히 바닥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회사에서 퇴출 그리고 회사에서 스스로 사표내도록 권고사직 그러니까 이 친구 대학 졸업해서 조선 가서 지금 십몇 년 일하고 과장까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성장해가지고 굉장히 인정받고 왔는데 이제 조선이 문을 닫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루는 고민을 하고 인상에 하도 고민을 하고 내가 그래서 따로 불렀어요 뭐 때문에 고민을 그렇게 하냐 조선경계 그런 회사에서 권고사직 하는데 1500명 감축인가 엄청나게 감축하더라고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자기가 십몇 년 동안 이게 대학 졸업해서 계속 했는데 지금하고 이제 그만두려고 하니까 할 게 없대요 권고사직하면 퇴직금 주고 특별 보너스 주고 해가지고 보낸다는데 근데 그거 받아가 나와서 다른 거 할 게 없다고 대구에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자 그러니까 이제 눈치가 보이는 거죠 눈치가 보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회사가 이제 문 닫으면 퇴직금하고 이런 거 다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잘못하면 퇴직금이나 연금이나 다른 거 다 날릴 수 있고 회사가 혹시나 파업하고 이렇게 문제 생기면 그러면 퇴직을 하면 이제 퇴직금하고 이걸 받아가지고 세는 걸 하려고 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뭐랄까 이제 자기가 고민이 아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고민 상담을 좀 하도록 제가 다른 거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근데 네가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냐 결국은 깊이 들어가 먹고 사는 거거든요 내가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거는 세상 기준, 육신 기준 네 기준이다 네 같이 생각하고 있으면 네 같은 사람만 있으면 회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전부 자기 살아날 머리 굴리니까 네 같은 사람만 있으면 회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거 이야기 안 했다고 진짜 회사가 보고 네가 필요 없을 것 같으면 빨리 사표내라 딱 보고 눈치가 보면 내가 없어도 회사가 될 것 같다 네가 필요 없다 생각하면 회사에서 빨리 나가줬으면 이런 눈치면 대충 보고 어쨌든 돈 더 받으려고 막 싸우지 말고 회사에서 별 필요 없는 사람들 이러면 하나님 계획이 아니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나와라 그래서 사표하고 근데 네가 없으면 회사 전체가 어려움이나 좀 문제가 된다 싶으면 하나님 계획이 있다 첫째 그리고 두 번째 너는 그 회사에 늘 밥 먹으러 돈 벌려고 살아갔지 한 번도 진짜 그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 현장 속에서 보금운동 전도운동 지교운동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인데 요셉 때문에 저주재앙이 무너졌는데 네가 그 현장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냐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으로 내가 이 현장을 보금으로 살리도록 한 번이라도 기도해 봤냐 정말 거기에 하나님 숨겨놓은 전도 제자와 하나님 숨겨놓은 용원 있는 거 놓고 기도해 봤냐 자기가 솔직하게 한 번도 제대로 이 현장이 하나님 내게 주신 현장이고 이 회사를 놓고 기도하면서 진짜 중심 담아가 전도와 제자 놓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너를 필요로 하면 하나님 계획이 있다 네가 나가면 문제 생길 것 같으면 하나님 계획이 있다 네가 회사를 지금 하려면 하나님이 보금 안에서 새롭게 시작해라 계속 다니려면 진짜 회사 놓고 영적 싸움 사하고 하나님 함께함을 건드리고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회사 다니는 게 아니고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가할 수 있도록 다니라 그래서 자기가 고민했는데 자기가 가진 기술이 있는데 그거를 하는 데가 한 세 명 그거 있대요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자기가 갈등하는 사이에 두 명이 먼저 그만둬버렸어요 자기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아서 자기가 그만두면 일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정말 왜 이곳에 있는가 너 한 사람 때문에 회사 다 살리도록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전도 성겨놓고 새롭게 시작해라 그러니까 우리 젊은 집사가 그때부터 사문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지교회별 때 혼자서 먼저 그래 지교회라는 게 단순히 사람 모아는 거기 문제가 아니다 지교회는 진짜 요셉 복음 응답받는 한 사람 그 사람 요셉이 감옥 가면 감옥이 지교회되고 요셉이 노예로 가면 노예가 지교회고 요셉이 저 총리로 가면 총리 그 자리가 지교회는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복음 나타나는 거다 지교회라는 게 사람 모아는 거기 문제 아니고 네 한 사람부터 진짜 응답받는 새롭게 시작해라 그때부터 매일 사문을 결단하고 그러니까 계속 올리니까요 처음으로 자기가 자기 회사에서 복음 전해봤대 너무 좋아가지고 회사 하면 그거 떠나가지고 한 번도 자기가 전도해본 적이 없는데 거기 자기 동료가 누가 고민이 있어 상담하길래 자기가 복음 말해서 처음 복음 말해봤대 그걸 카톡에 사문을 하면서 나의 전도를 올리기 시작하는 근데 이제 지금 1년 지났거든요 1년 지났는데 지난달에 법정관리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뭘 이야기했냐 만약에 네가 회사 다니다가 회사가 만약에 파업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고민하는 게 만약에 회사 법정관리나 다른 거 들어가면 퇴직금하고 자기 연금하고 이게 다 문제가 된다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해줬거든요 만약에 네가 복음과 전도 때문에 선택했는데 퇴직금이나 뭐 이런 거 경제적 문제가 온다 하나님이 네 평생을 두고 갚을 것이다 막 했거든요 자신있게 이야기 근데 당장 지금 문제가 회사 법정관리 들어가니까 이번 달부터 사례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다 사례를 받을지 자기 또 연금이나 퇴직금 문제가 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신방 갔는데 보니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냥 편안합니다 너무 편안하고 전에는 그것 때문에 너무 했는데 오히려 편안하고 오히려 전도에 중요한 게 그 회사 사람들 전부 시리에 빠졌는데 전도에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동료들이 벌써 1년에 1500명 퇴직하면서 권고사직 나갔는데 나가니까 퇴직금 그때 받아라 나가는 사람들이 할 게 없잖아요 할 것이 없으니까 한국에 지금 일자리 별로 없으니까 전부 하는 게 뭐냐면 커피숍 차리든지 통닭집 차리든지 호프집 차리든지 벌써 1년 안 됐는데 퇴직금 받아 다 날려 못 버리고 빚진 사람도 생기고 완전 망한 사람 너무 많이 받디 오히려 자기는 그나마 그동안 다니면서 월급 받으면서 잊었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 친구 다른 걸 다 갖다 놓아서 믿음이 확짜라고 믿음이 확짜라고 자기가 그러면서 회사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지금 회사에 중요한 무슨 타협하고 모든 걸 자기가 중심에 핵심 멤버로 들어가 있어요 혹시 법정 잘되고 회복되면 너는 바로 네 위에 많은 사람 잘려있게 바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그게 안 되더라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런데 제가 뭘 이야기해 줬냐면 자꾸 네 생각 네 수준 육신적인 전부 우리는 육신 기준 육신 수준 육신 방법대로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하고 모든 게 그쪽으로 돌아 그래서 네가 복음 때문에 복음과 전도 때문에 결단했는데 혹시 손해본다 하나님이 갚으시고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복음과 전도 때문에 네가 모든 걸 놓고 어느 것이 하나님 유익하고 어느 것이 복음과 전도 유익할까 그거 놓고 선택하고 판단해봐라 그런데 뭐 자기는 너무 편한데 그래서 뭐라 하냐 우리 부인이 1년 전에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이제 돈이 확 들어오니까 이런 그런데 괜찮아요 그 친구 워낙 해놔 돈을 많이 모아놨다 모아놔서 자기는 벌써 몇 년 버틸 건 있으니까 목사님 극장하니 마십시오 하고 작년에는 그렇게 떨드리면 원래는 믿음이 많이 자랐네 그랬더니 그동안 회사가 어려우니까요 휴가를 한 달씩 뿌리더라고요 일거리 없으니까 한 달 주는 동안 자기가 새롭게 합숙훈련 전에 받았는데 자기가 새롭게 훈련받에다 합숙훈련 갔다 오고 집중훈련 받고 자기가 하드리면 믿음이 싹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오히려 그 어려움이 자기에게 기회고 축복이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모든 문제 사건 일당하면 내 기준 내 수준 내 방법 일로 돌아가 버렸어 그러면 모든 판단과 선택과 기준이 이쪽으로 다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정말 복음 기준과 복음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데 유목사님 삼서밋 세 가지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다윗 다윗을 약간 예를 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보니까 삼위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다윗이 찬양을 할 때 성경에 보니까 악신이 떠나갔다 사윗이 수금을 켤 때 사우랑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나갔다 다른 사람은 찬양할 때 안 떠나갔는데 다윗이 찬양할 때 허감이 떠나갔다 왜 그러면 다윗이 찬양을 할 때 허감이 떠나갔냐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여호와의 신에 강정되어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성경 충만했다 성경 충만한 다윗이 가는 곳에 허감이 꺾여져 저희 교회도 약간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있는 정신문제 있는 분이 있으니까 이분은 정신문제 있는 분이 오면요 기도하면 꼭 허감 꺾는 기도를 젊마해요 우리 교회에 허감이 떠나가게 목사님에게 사단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떠나가게 자기 집안에 허감들 계속 허감 꺾는데 혼자 사단이 다 당해요 늘 시달리고 그래 그리고 혼자 기도를 그렇게 빡쳐요 그래 허감을 그렇게 꺾는데 아이가 안 꺾겠습니까 계속 꺾어야 된대 허감은 거기 시달리 왜 그러냐 그러면서 늘 죄책감 죄의식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보면서 우리가 사단을 꺾자마 사단이 떠나가라 말아라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사단이 그냥 떠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고 나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허감과 모든 게 떠나가게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내 수준 내 기준 내 방법 나를 넘어서는 사실은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다고 그러면 이날 이전까지는 다윗이 양치기 목동영 생활 속에서 자기 삶의 바운다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고 있었어요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자기 목동하면서 삶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이날 이후부터는 다윗의 그 삶의 수준을 넘어서서 사우랑에게 있던 허감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기 시작하고 다윗이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자기의 수준과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역사에 나고 사실은 여기 있는 우리 파리 생명교회에서 중요한 사명자들이 여러분이 파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파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프랑스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유럽을 사실은 우리 수준 우리 방법 우리 능력은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나 한 사람도 살리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예에 감동된 성령 충만하면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를 통해서 살아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왜 성경 충만 어떻게 해서 성경 충만을 받았냐 중요한 게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사람은 용모와 키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이라 사우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세의 아들한테 기름 불어간다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들 너희 아들 중에 왕이 될 인물에게 내가 기름을 아들을 데려오라고 그랬는데요 다 데려왔는데 다윗을 빼고 데려왔어요 누가 그러더라 다윗은 집안에서도 왕따당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이 아들 중에 왕이 있다 그러면 다 데리고 와야 되는데 다윗을 빼놓고 안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집안에도 왕따당했다 외로움 속에 있었다 뭐 근데 거기에 보면 아들들이 데려왔는데 전부 다 키 크고 잘생겼는가 봐요 사무엘이 부르려고 그랬는데 사람은 외모와 키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이라 내가 그들을 부렸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심을 보는 이라 사람은 외모와 키를 본다 안 보는 것 같이 다 봐요 다 결혼할 때 보면 전부 다 보더라고요 저희의 집사님 한 분이 지금 안수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제가 보니까 선을 100분 이상 봤어요 이분이 선을 선보는 일반 단체 일반 선보는 데다가 여러 군데하고 다라윗에도 해놨으니까 이분이 직장이 안정이 됐어요 직장에서 20년 넘게 했으니까 직장이 안정이 되고 연봉도 좀 세고 아파트도 30평 넘는 아파트 있으니까 그 조건들 딱 올려놓으면요 결혼 그것도 업체에서도 해주는데 등급이 있더라고요 등급이 상위 클래스 왜냐하면 직장에 안정돼 있고 연봉이 세고 집도 딱 자기 자가주택 그게 다 지켜있죠 선보로 나가면 다 되잖아요 계속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라윗에도 우리 다라윗방 웨딩 그거 해가지고 다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제가 주례를 했는데 쟤보다 두 살이 많거든요 남자분이야 여자분이 제가 동갑이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남자분이 키가 윤복살보다 작은가 그래요 사진으로는 안 드러났거든요 사진이 다 속이 있는데 이게 키 매세니 다 다 했는데 선보로 나가면 여자들 키보고 다 거의 그러니까 결혼 조건 속에서 많더라고 외모를 보는 거 키를 보는 키를 본다는 게 의외로 네 번째인가 이러면 많더라고 어디를 보냐 이 중에 귀여워 근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이라 그래서 중요한 우리 유목사님도 키가 작고 우리 김상름목사님도 키가 작고 키 잡고 느린다 너무 여자분들은 키를 보지 마시고 중심을 봐야 되는데 안 그렇다고 내 청년들 만나보니까 딱히 보고 얼굴 보고 다 보더라고 안 보는 거지 그거 보니까 또 해외 토픽이 옛날에 한번 나왔는데 결혼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가가지고 이혼소송 해외 아주 부잔데 가쁜데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 자고 일어나가 충격 먹고 이혼소송 했더라 왜 이 여자가 나를 속였다고 부인의 민낯을 처음 받는가 봐 너무 충격 너무 충격받고 이혼소송 해외 토핑이 났더라 그래가 이 여자가 사귀면서 날 속였다고 그래가 이혼소송 해가지고 그게 조건이 되는가 봐요 그것도 너무 외부만 꼽이다 그랬는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이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또 중심을 본다 이라면 사람들은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게 막 중심이 뜨겁고 좋다 아니에요 저는 신비주의한 사람 만나보니까요 중심 진짜 좋더라고요 이 사람들 순수한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 능력받아 굉장히 순수하고 뜨거워요 그런 중심 말고요 또 율법주의한 사람도요 정말 중심 뜨거워요 저는 제 가까운 분 만나보면 대구 보고만 해야 되고 얼마 중심 뜨거운지 몰라요 굉장히 율법적인데 그건 늘 싸워요 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람들이 이래가 되나 늘 목사들이 이래야 되고 장로들이 이래가 되나 늘 너무 중심 뜨거워요 중심 뜨거운 게 문제다 이분은 오히려 안 뜨거웠으면 좋겠네요 너무 뜨거워 여러분들 그 뜨거운 그 중심 말고요 진짜 만나보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람 만나봤을 때 제일 쉽지 않은 게 참 이분은 복음적이다 이거 찾기가 쉽지 않아요 참 이분은 복음의 사람이다 중심 속에 있는 거는 문제사건 1 당해보면 나와요 사람의 중심 깊은 곳 속에 있는 거는요 문제사건 1 평상시 때는 잘 모르는데 문제사건 1 딱 당해보면 그 사람 중심 참 이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구나 이거 만나보기가 참 쉽지 않은 다르고 안에 있지만요 많은 성교사님들 목사님들 중직자님들 랩런트 만나보지만 문제사건 1 당해보면 딱 이야기해보면 거의 자기 중심 너무 강한 다른 게 있어요 복음보다 더 강한 다른 것들이 확 잡혀있어요 아 복음 중심이 아니구나 정말 이 사람은 만나보면 전도자구나 이거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참 복음은 이 사람은 참 하나님 세운 전도자구나 이게 쉽지 않아요 참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구나 참 이분은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거 느끼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문제사건 1 당해보면 전부 내 기준 내 생각 내 기준 다른 게 쉽게 말하면 오래된 강인뿌리 체질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중심 속에 있는 게 드러나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쉽지 않은 게 여러분들 깊은 곳 속에요 내 강인뿌리 체질이 내 중심 깊은 곳 속에 오직 그리스도 정말 오직 하나님의 나라 말씀 오직 전도 이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중심과 내 안에 깊이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게 문제 위기 사건 그때 당할 때요 중심 깊은 곳 속에 드러나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고 내 중심 깊은 게 바뀌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중심 깊은 곳 속에 딱 문제 사건 당해보면 자기의 강한 상처 다른 게 자꾸 드러나요 성도님들도 문제 사건이 이럴 땅 따개가 막상 대화해 보면 전혀 보금화가 너무 많아요 너무 당황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보니 이거밖에 안 됐나 이런 것도 있어요 전혀 개의는 안 돼 있어요 근데 다윗은 중심 깊은 곳 속에 보금이 어릴 때부터 각인뿌리 체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중심이 10편 23편 이런데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위기 때 있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 그리고 다윗의 중심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 다윗이 성공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성공했을 때 아니면 위기당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뭔가 잘 되고 응답하고 역사이나 부리면 바뀌어요 지나가 바뀐다니까 사람이 이렇게 중심 깊은 게 이게 바뀌어요 뭔가 응답되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막 하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보다 뭔가 응답 역사이나 하니까 바뀌더라 사람 무시하기 시작하고 무시한다는 안 가는데 언연중에 자꾸 근데 다윗은 왕이 돼가지고 완전히 성공해가지고 너무 편할 때 이때 다윗의 중심 속에 있는 게 나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에라 7장에 보니까 다윗의 중심이 내가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나라가 평정됐을 때 다윗의 중심 속에 나는 이 편한 왕궁에 있는데 너무 좋은 이 좋은 곳에 있는데 여호와의 은약계가 저 바깥 들어있다 장막에 있다 다윗의 중심 깊은 곳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여호와의 은약계를 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약계를 사랑해서 아무도 은약계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거기에 다윗의 중심이 있었어요 저는 보면서 교회로가 이렇게 딱 구매하니까 너무 좋아요 전에 다른 교회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훨씬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참 교회가 참 좋구나 별로 보통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데요 다윗은 그 은약계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에라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는 게 나 나당 선지자를 보내가 다윗이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잃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당 선지자를 보내가 답변을 했어요 야 다윗아 내가 내가 출애국부터 지금까지 내가 장막에 그였다 저 은약계 천막 텐트에 그였는데 한 번도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언제 내가 백향목으로 아름다운 집을 지어달라고 했냐 내가 한 번도 백향목으로 아름다운 집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적이 없는데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으려고 한다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사무에라 7장에 쭉 보면 내가 너희의 집을 지킨다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희 집이 망하지 않도록 한다 사울왕에게 빼앗았던 왕권을 내가 빼앗지 않겠다 네 후손 가운데 왕이 나오도록 하겠다 후대까지 축복했어요 우리가 정말 복원과 전도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정말 살려고 하면요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문 우리 산업을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사랑하는 천태까지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원과 전도와 하나님이 이 지역을 복원하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이 성공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춥고 배고프면 주여 찼지만은 등다시고 배부르면 나여 자기 안일을 찾는데 근데 다윗은 등다시고 배부를 때 하나님의 은약계에서 그것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외웠어요 근심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가장 위기 때 다윗을 할 수 있어요 유목사님도 늘 가잖아요 심의 이 압살롬이 아들이 반역을 해가 다윗이 도망갈 때 도망가는 그 순간에 맨발로 너무 급해가 맨발로 도망가는데 심의가 막 다윗을 비루한 자의 자식이 막 욕을 하죠 그때 다윗이 했는 말이 대단한 말이에요 다윗이 뭐라 합니까 다윗의 군장 아비세가 당장 저 개만도 못한 왕을 욕을 한다고 당장 죽이겠다 다윗이 가만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의위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거다 하나님이 심의위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거다 하나님이 저 입을 열게 하지 않으면 열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내게 극류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 한 번만 실험해 보십시오 한 번만 부부 사람 세게 했을 때 너무 감정사함으로 대립했을 때 안 그러면 성도나 교인 중에 누가 감정사함 너무 심하게 부딪히고 일할 때 한 번만 하나님이 이 부인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사장님을 통해 내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만 해보면 싸움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사실이 절대주권 속에서 그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많은 계획들을 찾아내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극류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많은 답들을 찾아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같으면 아비체가 당장 저놈을 죽이겠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안 그래도 아들까지 날 열받게 하는데 저놈까지 날 열받게 한다고 토막 내버려야 하는데 우리 같으면 열받게 성질대로 풀어버려야 하는데 다윗은 자기 성질대로 안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많은 음성들이 내가 갱신하고 내가 해보가 있고 내가 보험성을 많은 걸 찾아내요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다윗왕국을 든든히 세울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요원은 중심을 본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정말로 제자는요 정말 전도하고 제자는요 중심을 보거든요 지도자의 중심을 이런 메시지 잘한다 못한다 이 사람이 뛰어나다 못하다 그것도 있겠지만요 이 사람이 진짜 보금의 사람인가 전도자인가 나는 이분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지만요 진짜 이분이 보금의 사람인구나 나는 이 보금의 사람 이분의 제자 되려면 이게 보이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제자운동 보금운동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옆에 사람이 다 보고 알거든 제일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 알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느껴요 가보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분은 보금의 사람이구나 참 이분은 전도자다 이분은 하나님을 세웠다 이 실력이 있고 못하고 떠나서야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구나 이게 느껴질 때 나는 여기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중직자를 위해서 중요한 사장님의 생을 걸게 되지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보금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게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우리가 진짜 제자라면 그걸 넘어서서 보금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있어요 진짜 제자들은 그걸 넘어설 수 있는데 그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 항상 나와요 그래서 이 중심 우리 안에 깊은 각인뿌리 체질이 오직 보금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전도 이런 걸로 제대로 뿌리 내리지 않으면 올바른 제자 운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들 전도는 막 할 수 있지만요 진짜 제자는 내 옆에서 나를 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사무엘이 사우랑이 하나님을 떠난 거 보고 슬퍼 울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사무엘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야 사무엘아 울지 마라 그랬어요 울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사우를 버렸다 거기에 관심 두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이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았다는 거에요 시기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신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는데 하나님 마음이 맞았다 이 시기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고 계신다 물론 하나님 주권 속에서 우리를 세계복음한 사람을 불렀지만요 우리가 진짜 쓰임 받으려면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진짜 집중되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다고 그랬고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야 왜 하나님이 사도바울을 해필이면 다메색에서 꺾었습니까 거기에 누가 있냐 아나니아가 있는 걸 보고 계셨더라 그래서 사실은 전도운동과 제자훈련은 우리가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을 내게 붙이셔야 가능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제자를 이 프랑스를 살리고 유럽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인물을 누구에게 붙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이 유럽 살릴 제자를 이 파리 생명교에 보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제자를 누구에게 보내냐 하나님은 아나니아야 빌리포 3장 7절에서 9절 봐도요 사도바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울이 뭡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지금은 주님이 나를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아줬으면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이 나를 발견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외에 나오든지 뭐 하면요 죄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나한테 안 맡겨요 죄계에 있어서 중요한 통장이다 카드다 뭐 있는 거는요 아무나 하면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게 되세요 구원받을 영혼 천하부나 귀한 제자를 하나님은 아무나한테 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이 사람 붙여도 되겠구나 결론나야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고만 해서 올바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언제 발견했느냐 언제 발견했느냐 10편 78편 70절에 72절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했지만은요 이 다윗을 언제부터 쓰셨느냐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섞여 보면 전량을 기르던 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사 왕으로 세웠다 그럼 다윗이 양치기 목동에 있을 때 이 날 이전 이 날 이후 이 날 이전에는 뭐 하고 있었냐 목동 생활 속에서 여기서 뭐 하고 있었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평상시 내가 혼자 있을 때 내 빈 시간에 이 시간에 나는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이 시간에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평상시 혼자 빈 시간에 진짜 내가 무엇으로 행복하고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대부분 사람들이 혼자 있고 빈 시간에 평상시 시간에 나는 외롭다 외롭다 심심하다 외로움과 심심함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우울함 이게 혼자 있을 때 영적 문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받고 이럴 때는요 다 보면 다 이 프랑스 살리고 파리 살릴 제자 같아요 다 시대 살릴 제자 같아요 이 중요한 토요일 시간을 반납하고 이렇게 훈련받으면 다 제자 같아요 그런데 혼자 있고 평상시에 빈 시간에 뭐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시간에는 정말 뭐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거의 이 시간에 내가 뭐 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 그러니까 이 시간에 대부분 사람들이 외로움 심심함 여러 가지 우울증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면요 이때 다 거의 다 사람을 의지해요 외롭고 심심하니까 사람 만나러 다녀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나중에 보면 사람 때문에 계속 문제 있나요 그리고 이 시간이 뭐냐 세상 문화 TV, 드라마 뭐 부터 해서 TV 한국의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게 문화의 중독 다른 것으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자꾸 보면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걸로 다 빠져들어 지금 한국에는 아이들이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하더라고요 게임 중독 중국에도 게임 중독이 그리 심각하잖아요 한 번에 보니까 이번에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그 속에 보니까 중국 현장 나오는데 중국에 게임 중독이 너무 많으니까 중국은 옛날부터 게임 중독이 빠지면 그걸 정신병으로 하나의 간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 베이징부터 해서 중국에 보니까 그 아이들 지금 치유가 안 되니까 얘들 부모 말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듣고 게임하고 있으니까 얘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군대식 합숙소를 만들었더라고요 중국에서 군대식 합숙소 거기 들어가는데 굉장히 비싸요 완전 합숙하면서 거기서 치유하기 위해서 군대식으로 도저히 안 되는 애들이 거기서 못받이 나오니까 그거 보냈는데 그거 TV에 잠깐 나오고 한국에 봤는데 보니까요 군대식 합숙소 들어가니까 아침 6시 기상부터 해서 점오부터 이렇게 막 쫙 하는데 계속 제식훈련부터 해서 뺑뺑이 막 돌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내니까 치료율이 게임 중독에서 치유되는율이 80% 이상 나왔어요 80% 이상 나오니까요 부모님들이 돈을 비싸고 막 하는데 그거 보내요 왜? 컨트롤이 안 되니까 도저히 얘가 어떤 애는 밥도 안 먹고 48시간 이틀 동안 잠도 안 자고 게임하고 부모님이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보내니까요 거기에서는 거기는 인터넷이나 모든 거 다 차단해 TV고 다 차단하고 계속 훈련시켜 뺑뺑이 돌리버려 막 하니까 거기서 나가고 싶어가 애들이 막 하는데 보니까 방 안에 들어가면 5중 문으로 잠가버리더라고요 밖에는 거의 창살 같은 거 혹시 자살에 띠내릴까 싶은 이런 거 다 박아놨어요 그렇게 훈련시켰는데 거의 몇 개월 지나면 다 치유되고 나와요 70, 80% 80% 이상이 치유되고 나오는데 그래서 보낸다 내가 보면서 한국의 애들도 좀 보내야 되겠는데 생각해 그런데 그 정도로 그런데 중국에 그 치료소가 한 500개 생깁니다 와 나 그거 보면서 저게 심각하구나 그런데 중국 뿐만 아지 한국도 게임 중독이 지금 엄청나게 심각해요 애들이 그걸로 다 모든 생각과 마음이 그쪽으로 다 뺏겨요 그게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그 유에이지가 뭐냅니까 미디어 문화를 가지고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겼다 청소년들의 마음을 빼앗겼다 싹 그런데 이게 어른들만이 아이들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만이 제가 저번에 이렇게 했지만 어떤 집중훈련 받고 어떤 장노님 여자 장노님 간장하면서 나오셔서 의외하고 아주 사역 잘하고 전도 잘하는 분인데 의외의 간정을 또 하더라고요 이분이도 여자 장노님인데 나오셔서 제가 게임에 충독돼서 저분이 왜 저럴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 충격했어요 왜냐하면 전도도 잘하고 괜찮은 분인데 자기가 집에만 들어가면 제일 먼저 컴퓨터부터 켜가 게임을 한다 게임을 너무 하다가 자기가 다락방을 가야 되는데 못 가가지고 전화해 오늘 몸이 아파서 못 간다고 수요의 배를 가야 되는데 수요의 배를 빠져먹고 게임하고 있더래 어느 날 그리고 누가 물으면 몸이 아파서 빠졌다고 자기 영적 상태만 문어져요 자기가 집중훈련 받고 새롭게 갱신하고 회복해서 집에 가면 수칙을 전해놨더라고요 절대 컴퓨터 안 켜기 그러면서 제일 먼저 기도수첩하고 기도수첩 녹취부터 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다 걔가 새로 갱신하면서 새롭게 전도문 열리는 간절히 포럼하더라고요 그걸 내보면서 저 분이 저 게임 중독 그럴 뿐이 아닌데 생각했는데 그렇더라고요 또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저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번 70 넘으셨는데도 한 번씩 저한테 카톡에 게임 사이트를 카톡으로 보내더라고요 권사님이 담임 목사한테 게임 사이트를 이거 왜 보내지 혹시 실수로 보냈겠지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 번 보내요 그 다음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부몽사님한테 이거를 내한테 보냈는데 내한테 게임을 하라는 말인지 무슨 의미에서 보낼까요 내가 물어봤거든요 우리 부몽사님 이야기하더라 저한테도 보내는데요 다른 성도면 다 보내 알고 봤더니 이분이에요 게임이 빠지니까 그거를 보냈으면 자기가 게임을 공짜로 더 많이 할 수 있다네요 그러니까 막 보내는 것 자기 전화번호 부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 다 보내버리는 연결된 사람 다 보내버려요 누구한테 가는지도 모르고 다 보내버려요 아무리 그래도 담임 목사 빼고를 보내야지 저한테 그걸 내가 손잡고 야 할머니 뭐 하시노가 할머니요 게임하고 있는데요 그러더라도 그래요 근데 교회 오면요 찬양대하고 다 해요 거룩하게 전혀 그런 사람 아니라 믿음의 말하고 다 해요 근데 집에 가면 금방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우리가 여기서는 잘 몰라요 이렇게 다 보면 참 사역자 같고 참 제자 같고 뭐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다윗이 이 시간에 누리는 게 뭡니까 영적 서미스로 다윗은 이 시간에 정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다윗은 이 시간에 시편 글을 줍고 하나님께 찬양 하루에 일곱 번씩 요가를 찬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이 있었어요 혼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깊은 비밀이 있는 이 영적 서미스로 올라가니까 다윗이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 기능 서미스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양을 치르고 양 치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다 그래서 양 한 마리로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결단을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 속에서 물멧돌 던지는 기능을 딱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목사님 영적 서미 기능 서미 때문에 따라온 응답이 문화 서미이시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다윗은 이 시간에 성경에 보니까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여호와를 바래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정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 서미스로 올라가는 비밀이 있었고 기능 서미스로 올라가는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것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기능 서미 그러니까 유목사님도 대단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보니까요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국에 머리 깎으려면 제 머리를 어디 마음 놓고 맡길 데 없어요 깎아 놓으면 깎아 놓으면 탁 보면 너무 학생같이 깎아 버리고 너무 이상하게 한 번씩 보면 좀 이상하게 깎아 버려요 머리를 막 팍 밀고 남성 커트를 커트를 잘하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정말 이 머리 맡기기 힘들구나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 학원을 맡기려고 해요 피아노를 맡기려고 해요 진짜 마음 놓고 편하게 맡길 수 있는 학원이 별로 없어요 진짜 해보면 무슨 중요한 가해를 맡겨도 가해 선생님 만나 이렇게 해보면 아이를 제대로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할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조금만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만나니까요 참 이런 분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그 말은 기능 서미 내가 하는 일을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면 되는데 거의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한다 쉽지 않아요 근데 내게 주어진 일을 작은 것을 유목사님 기능 서미 큰 게 아니고 작은 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말틴 루터킹 목사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인권운동 말틴 루터킹 목사님이 어느 날 거리를 가는데 LA지역에 가고 있는데 한 흑인이 책을 보니까 한 흑인이 청소하고 청소부 흑인 청소부 청소부 청소하면서 늘 불평 불만 원망이 까닭 청소하고 루터킹 목사님이 그 흑인의 손을 잡고 어찌하여 형제요 형제는 하나님이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아름답게 할 사명을 형제에게 줬는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할 수 없겠냐 그게 뭐냐 루터킹 목사의 중심이에요 내게 주어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그러면 거룩한 직이 돼요 그거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여러분이 회사에서 지금 작은 일 큰 일 상관없이 내게 맡은 그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그게 꼭 목회자 목사만이 거룩한 직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복원과 전도를 위하면 그게 거룩한 직이 돼요 복원과 전도를 이게 기능 서밋이 어렵지 않은데 거의 보면 대충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내게 주어진 일 그래서 다윗이 이 시간에 이걸 누리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모든 문을 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한 사람 그래서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혼자 있을 때 빈 시간에 조금 막 제가 말한 거는 그러면 TV도 보지 말고 게임도 하지 말고 술도 마시지 말고 놀지도 말고 하지 마란 말이냐 그런 게 아니고요 사례는요 다 사람들이 밥 먹는 것도 집중하고 게임하는 것도 집중하고 일하는 것도 집중하고 노는 것도 집중하고 다 집중이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이 없어요 하루에 내가 10분 20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요 의외로 10분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해보십시오 10분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해보면 다 기도하다 해보면요 기도하면 갑자기 뭐 라면이 먹고 싶고 하나님께 집중해 기도하려고 그러면 자꾸 약속 다른 게 생각나고 잊어버리기 생각나고 집중이 안 돼요 해보면요 정말 그래서 유목사님이 집중하려면 집중의 세 가지 비밀 중에 하나가 소리 내서 막 우리가 옛날에 통성기도하고 집중돼요 산에 올라가면 막 가둬요 아니면 유목사님 말씀을 묵상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거기에 집중할 수 있다 묵상의 비밀 그게 아니면 뭡니까 호흡과 연결해서 내가 호흡을 피하면서 그래서 모든 종교단체는 이 호흡과 깊은 묵상과 깊은 명상 뭔가 깊은 단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집중하려고 호흡과 연결해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유목사님 막 통성기도하고 감지내는 거는 아무데서나 할 수 없고 묵상 그리고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깊은 속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의 비밀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을 받는 비밀이 있다면 승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성도님들이 하루에 10분 집중이 어려워요 쉽지 않다니까요 하루에 10분을 내가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요 다른 거는 다 집중돼요 육신적인 거 노는 거 먹는 거 게임하는 거 다 집중이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요 우리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누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 상태를 정말 회복하면 우리 세 가지 나를 찾는 거예요 세 가지 나를 찾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내가 하나님께 정말 집중돼야 내가 누구인가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저도 모르게 옛날에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왜 이럴까 세상의 기준 육신적인 기준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이 보는 나 내 자신이 보는 나 세상의 기준 속에 나 나는 되는 게 없고 나는 배운 게 없고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나는 안 되는 거야 굉장히 나에 대한 이 무능함 나에 대한 이게 늘 낮은 자존감 그게 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진정한 나를 찾지 못해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나 세상의 기준 속에 있는 나 내 자신이 보는 나 우리 부모님이 보는 나 나는 무능한 나 나는 무능하고 능력이 없고 자꾸 다른 거 틀린 거 그런 게 각인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서요 정말 고린대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자녀된 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이사야 4의 3장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견되기 시작하니까요 전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이 속에서 처음 찾았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전도자로 보내주세요 세상을 살리는 복의 통로로 복의 이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전도했는 분 중에 우리 장노님이 한 분 연결했는데 자기 동창회에 갔는데 동창회에 갔는데 자기가 우리 장노님이 이제 50중반인데 동창회를 중고등학교 동창을 자기가 합천에서 나온 유목사님 고향인데 합천에서 중고등학교 시대를 나왔는데 거기에 동창이 되고 있는 동창회 모임이 있었어요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 자기 동창 중에 어릴 때 동네에 사는 분인데 이분이 서로 묻잖아요 자녀들 뭐하노 어떻게 됐노 이런 거 쭉 묻는데 알고 볼 때 한 분이 보니까 자녀가 저 뭡니까 지능이 떨어지는 거죠 지능 그걸 뭐라 그럽니까 지적장애 지적장애 지적장애니까 여기가 아들이 서른 살이 넘었는데 지적장애니까 어린이 연령이 저 밑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장애니까 뭐하냐면 찰흙 같은 거 만들고요 그리고 레고 지금도 서른 몇인데 레고 우리 아들 제일 좋아합니다 레고 만들어가 이렇게 하면 심심하면 우리 아들 좋아해요 그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를 자기가 사과 이 세상 사과 자아악 만들어가 우리 집에 레고 하나도 안 샀는데 많이 있어요 자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지적장애 이야기인데 이분이 그 아들 치료하기 위해서 기운동하는 데가 아니라 기가 뭐 기가 이렇게 단전에 모여있었는데 기가 머리로 와가 얘가 문제가 왔다고 기를 아래로 내려야 된다고 기운동 기운동하는 데가 서울에 있다고 그래가 서울에 일주일에 3번씩 KTX하고 일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기치료받으러 가고 그 기치료받는 사람이 나중에 또 진주로 진해로 이사 왔다고 이분이 진해까지 늘 대구해서 일주일에 3번씩 차 타고 자기 애 치료하러 가는데 한 번은 너무 진해로 치료받으러 가는데 전화 왔더래요 오늘 벚꽃 공영 왔는데 기치료받으러 벚꽃 공영하는 데는 오라고 너무 열받아다가 자기는 시간 없어서 일하다가 그 쪽에 아예 치료하러 가는데 벚꽃 구경하는 데 오라고 가니까 너무 이거는 가짜다 이래가 그래가 돌아오고 이분이 그 치료하겠다 해인사절에 입적시킨 안 하고 해인사가 계속 선임을 아버지 분실한다고 그런데 애 치료가 치료가 안 됐잖아요 동창회에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장노님이요 한마디로 야 애 치료할 수 있다 이러버렸어요 눈이 번쩍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우리 목사님 만나봐요 그러니까 애 치유하는 그것 때문에 이 엄마가 안 해본 게 없어요 정말 원래 극성이에요 안 해본 게 없이 다 해봤는데 안 됐는데 제가 만나가지고 이분들한테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잘 못하지만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다고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다 애 치유하겠다 이분들이 얼마나 아버지는 좀 그런데 엄마가 열심히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계속 올라와 빌기시오 이분이 절에서 늘 빌기시오 그런데 웃기죠 이게 지적장애인데도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아들이에요 자기는 교회에 죽어도 안 가겠다 내가 그 집에 다로만으로 계속 들어갔는데 아들은 예배도 안 들어와요 왜 그러냐 엄마가 선임을 배신하고 교회로 가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적장애인데도 그거를 어떻게 그래요 한 분은 엄마가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갔는데 집에 차가 없더래요 얘가 지적장애인데도 엄마가 얼마나 극성이냐면 떨어지니까요 그 지능 떨어지는 한 감옥 한 감옥을 도끼에서 가예 선생님이 다 붙여가지고 지적장애인은 요즘 학교에서도 1% 2% 넣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 중고등학교 과정하고 전문대까지 졸업시켰어요 운전면허과에 땄어요 그런데 얘가 직장에 취업했는데 직장도 그 직장에 취업 얼마 시키도록 돼 있더라고요 들어갔는데 직장 가서 영적문제 들어갔어요 직장가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지적장애에서 영적문제까지 오니까 하루는 한여름에 양복 쫙 입고 엄마가 나가더니 어디 가나올까요 오늘 자기 결혼식이 있다고 엄마도 모르는 결혼식 어디 갔냐 결혼식장 앞에 가가지고 땀 막 혼자 땀 뻑뻑뻑이 서가했더래요 신부가 오늘 왔다고 그래서 엄마가 얘가 여자가 없어갖고 나 여자 때문에 엄마가 베트남에서 돈 주고 결혼식 그 애가 데려와가 이 아이를 미래를 책임지우기 위해서 얘가 이 상태로는 직장도 안 되고 이라니까요 부모님이 자기 고향 있는 데다가 고향이 지금 함량 그 위에 가면 있어요 그 위에 그쪽에 사과농사 일부러 얘가 할 수 있도록 결혼해가 사과농사 짓이라고 왜냐면 다른 직장생활하니까 부인하고 사과농사 짓도록 사과받은 애가 거기에 아이 대책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줍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결혼해가지고 베트남을 데리고 왔는데 한 6개월 7개월 한국말 좀 해서 도망가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고 나니까 영적문제 더 신가 그러니까 그 애 치유해야겠다고 모든 걸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모님 만나가 저하고 하는데 하루는 새벽기도 끝나고 나니까 차가 없더라고요 자기 집에 차가 없더라고요 어디 갔는가 어떻게 보면 어디 갔는지 연락을 없어서 아예 찾는다고 경찰에 신고가 다 있는데 나중에 저녁 오후 넘게 되니까 전화 왔어요 새인사 선임이 전화 왔더라고요 애가 여기 있으니까 때려 걸고 자기는 엄마 부모님이 선임을 배신하고 갔기 때문에 엄마한테 갈 수가 없대 부모님은 갈 수 없다고 차를 몰고 가가 차 앞에 박아 가요 차 다 찌그려 놔 놓고 거기까지 갔더래요 와 해인사까지 대단한 영적문제 야 부모님과 같이 가가 데려오고 지금은 예배 잘 드립니다 지금은 예배 잘 드리고 뭐 하면 지적장애는 치유는 안 됐는데 영적문제는 떠나가서 거의 애가 시달리고 이런 게 없어요 요즘은 너무 착하게 뭐 만들면 우리 아들 다 가져다주고 싹 얼마나 좋은지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부모님 그 부모님이 예배 드리는데 그 엄마가 아버지는 좀 모르겠는데 엄마가 딱 서있게 걸 서있어요 제가 그 엄마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그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복의 그 눈으로 불렀다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다 한 번씩 하루에 거울 보고 열 번만 늘 해라 그러니까 이 엄마가 뭐라 하냐 저는 거울을 안 봅니다 아이 절에 대고 거울을 안 봅니다 왜 자기 거울을 보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된다 너무 서러워가지고 거울 보면 눈물밖에 안 난대 애 고치려고 해요 엄마가 모든 걸 과외다 하시고 진짜 극성을 했더라 제가 그거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을 보고 당신이 치료한다 생각하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안 나옵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복의 그는 그게 안 나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된다 늘 그 생각하고 그런데 엄마가 이제 다락방 계속 쭉 하니까 자기가 이번 주는 열 번에 매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편안하고 좋다 자기가 절에 다니고 다른 데서 다닌다 이 애 치유하려고 모으는 거 했는데 애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 알았대 내가 애 문제가 아니고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람 소중한 사람 복의 그는이다 그거부터 회복해야 된다 애 치료하기 전에 엄마부터 치유된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나를 찾지 못하는 게 자꾸 문제와 다른 게 집중하고요 세상의 기준 육신적인 기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있어요 저는 복음 안에서 나를 찾을까 내가 너무 소중하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게 처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어요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의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나이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7절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낳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 선물이고요 에베소 3장 7절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우리가 일꾼이 되었다 일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할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보고말 전도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내 수준과 내 능력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소중한 사람이 보이니까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부 나의 모든 과거 내가 우리 가정 가문 그리고 내가 받았던 모든 상처 모든 일들 모든 문제들 모든 과거의 모든 것이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것 그리고요 오늘 지금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에요 이게 발판이 돼서 미래의 나의 현장에 나와요 내게 있는 달란트 기능 여러분들 이거는요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으로 딱 올라가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나를 찾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나를 찾으면요 기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전문성 보이기 시작해요 창세기 45장 45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신다 5절에서 8절에 보니까요 깨닫고 보니까요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억울한 누명성 모든 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과거의 모든 가문 은약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형들의 억울한 누명을 노예로 팔려가게 만들고 노예를 통해서 경제를 배우고 감옥에서 저 뭡니까 정치를 배우고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총리를 전세계의 여호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이 예비한 거고 준비한 것이에요 이게 상처가 아니고 요셉이 고백 내가 과거에 모든 게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이에요 나를 복음과 은약과 나를 훈련과 전도자 속으로 넣기 위한 모든 것들이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부교육자 생활과 모든 힘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 속에 목사님 만나고 이 교회와 모든 게 하나님 준비였어요 내가 당했던 모든 상처와 아픔이라 생각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랩런트 사획자로 전도자로 하기 위한 전부 훈련이었어요 깨닫고 보니까 전부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내 모든 과거가 배경이 되고 발판이 되고 이게 간정이 되어서 나오는 나만의 전도 나만이 할 수 있는 사획이 따로 나의 전문성이 나와요 사람의 상처 많이 받은 사람 나중에 보면 상처 받은 사람 치유할 수 있는 사람 가정의 문제 많이 겪은 사람 가정 문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목회자 자녀가 진짜 은혜받고 힘 얻어버리면 교회 살리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교회에서 어림을 다 늘 보고 자리게 돼요 중직자 자녀가 진짜 은혜받고 힘 살리면 세상을 살리게 돼 있어요 불신 가정에서 진짜 돌아오는 새 가족 새신자가 은혜받으면 불신 현장 살려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당했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오히려 발판이 되고 간정이 되고 메시지가 나오는 나의 전도가 거기서 나오게 돼요 그럼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나의 것이 거기서 나와요 우리는 늘 누가 잘하고 못하고 전부 다 그 사람과 비교하는데 그거 말고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예비한 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보고만 해서 내 과거를 새롭게 찾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진짜 프랑스 살리기 위해서 나를 준비하신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현장이요 하나님이 이 프랑스 살리라고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이 예비한 가장 큰 축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건 나의 달란트 나의 기능을 저는 사람에 대한 상처와 인간관계에 많은 문제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는 힘을 오히려 길러주신 거예요 청소년 때 방황하고 무너졌는데 제가 청소년 사회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됐어요 저는 큰 교회에 있다가 개척교회에 가다가 개척교회에 늘 시험 들고 싸우는 거 보면서 내가 교회에 대한 한을 품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는 진짜 교회 산인은 중직자 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불렀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싹 다 하나님이 나를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게 상처고 아픔인 줄 생각했어요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당하게 했는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와 전도자로 세우게 한 모든 훈련이요 준비요 그게 상처가 아니고 전부 하나님 하신 거구나 그 연결 모세도 똑같습니다 모세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목동으로 40년 하나님이 모세가요 출애굽의 지도자로 40년 깨닫고 보면 모세밖에 그거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인들이 출애굽을 할 때 남자 장정만 60만 남자만 60만 여자 어린아이 노인 다 합치면요 한 200만 가까이 되었을 거예요 200만 되면 대구 인구가 250만 지금 줄어들어 230만 어마어마한 인구를 데려가는데 지도력이 있어요 모든 지도자 교육을 모세가 훈련 하나님은 비과학이 아니고 초과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훈련 다 시킨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걸어가려고 하면 광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런데 광야에서 양치기 목동으로 40년 했어요 광야를 알도록 다 세상의 모든 것도 알고 광야도 알고 모세가 하나님 바라보는 이 광야 속에서 비밀을 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이 전분성 여기에 여기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현장 이곳에 보낸가 이게 답들이 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에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이걸 가지고 문화 서밋이라는 내가 조금만 영적 서밋으로 성경 충만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하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요 나 때문에 다 살릴 수 있는 비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은요 지금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직장과 여러분이 있는 지역 여러분의 직장 지역 여러분의 가정 모든 게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 있는 직분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정말 영적섬이 기능섬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간증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리도록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 가문이 있어요 가정 가문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 모든 거 다 살리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제가 저희 집에 막내거든요 셋째 우리 집에 저희 누나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 저희 형이 있고 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혼자 다락방 들어오고 보금운동 속에 들어오고요 우리 형하고 아무도 안 들어왔다가 우리 누나가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아요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막 상처가 많고 대학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막 하면 상처가 있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할 때 불신 불신자인데 우리 누나 못해신자인데 불신자인데 우리 누나 때문에 1년 동안 교회를 다녀준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학습 세례 다 받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 주례로 결혼식 다 하고 했는데 그때 경제가 어려우니까 바로 이제 따로 살지 못하고 시댁 가문에서 살자 결혼해가 시댁 가문 가니까요 시어머니가 했는 말이 처음에 했는 말이 이때까지 우리 아들이 1년 동안 교회 다녀줬으니까 이제 너는 저래 가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1년 동안 교회 다녀서 저래 가야 돼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입살이 시작돼서 시달리기 시작 교회 못 가도록 이게 불신 가진 가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우리 누나는 1년 동안 남편이 다녀서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결혼이라는 게 그 가정 가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해가 시음을 싸움부터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누나가 교회 다니는데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계속 교회 다니었으니까 제대로 응답 못 이게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는요 문제는 남편하고 싸움이잖아요 계속 싸우는데 나중에 심해지니까 시댁 부모님이 와가지고 며느리를 욕하고 시동생이 와가지고 우리 누나를 때리더라고요 해도 해도 너무 심하잖아요 가문 전세가 어려웠어요 교회도 제대로 못 다니는 거예요 제가 하도 목사님은 절대 이혼은 안 되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 시작하는 게 어떻게 되요 왜냐하면 은약 안에서 새롭게 절대 그게 안 되는데 왜냐하면 가문 전체가 그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엄청 시달렸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누나 상처가 폭발할 뻔이니까 우리 누나 정신문제까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막 길 가다가 누가 째리보면 싸워버려요 원래 성격이 그런 게 아닌데 너무 싸우다 보니까 이게 상처가 나니까 누가 뭘 건드리면 폭발할 뻔 집안에 하고도 폭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래야 되니까 처음으로 이제 다른 사람 못하니까 죄가 사야 돼 목사님은 다른 막 뛰다가 우리 누나 사야 돼 따로 죄가 보험 전하고 사야 하고 이거는 아니다 은약 안에서 새롭게 낫지 않겠나 오히려 이게 왜냐하면 회복 만약에 가문 전체하고 싸워야 돼 이거 어려워요 그런데 뭐 경찰 부르고 몇 번씩 난리 났어요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누나 자기가 새롭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새롭게 우리 누나가 정신문제하고 보니까 이게 하도 싸우다니까 이게 원래 착했는데 뭐 사람만 있으면 싸워버려 집안에 와서 싸우고 싸우고 그러니까 제가 보험 전하고 우리 교회 들에 와가 제가 따로 사야 돼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1년 만에 많이 치유되고 회복되죠 회복되니까 우리 누나 인물은 좀 있어요 인물이 좀 있다 하여튼 사람들은 그런데 인물이 있으니까 2년 전에 새로 결혼했거든요 믿음 있는 은혜 안에 있는 믿음 있는 분하고 새롭게 만나가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그분은 부인이 전서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사별했고 우리 누나가 이혼했고 그러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만나가 결혼식을 하는데 쟤 보고 주려를 해요 우리 누나가 다른 사람 말고 내보고 주려를 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계시니까 아무래도 동생이 주려하는 걸 말도 안 된다고 이거는 죽어도 안 된다고 죽어도 네가 내보고 그때부터 저한테 아까 반말을 안 해요 그때부터 목사님 저한테 전화와도 목사님 잘 계십니까 저한테 그때부터 존낸말 계속 우리 교회 집사에 밑에 있지만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주려 했잖아요 원로 목사님 축도 해주시고 제가 죽어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누나가 내가 해야 되는데 끝까지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말 안 들어도 저 말을 다 들어요 다 싸 그래가지고 결혼식에 결혼하니까 그쪽에 이제 시댁 저쪽에 새로 결혼하는 그쪽에서는 제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제가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인사하고 이랬던 동생이요 동생이 설교를 이야 나도 황당하다고 제가 그냥 결혼식 같으면 못하는데 예배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기 때문에 목사님 인도인도교입니다 근데 그래가 회복되어 저희 교회 지금 중요한 응답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하니까 우리 가정도 결국은요 싹 제가 제가 막낸데 우리 가정에 문제 생기면 전부 저한테 나와요 싹 우리 형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 부모님은 전부 저한테 싹 보면 내가 은약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나 때문에 다 살리게 돼 싹 결국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 가문 교회 모든 것들이 여러분 통해서 다 살리게 돼 그래서 나의 현장이라는 걸 멀리 가는 게 아니고 다락방은 유목사인 거나 다락방 지휘교회가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말씀운동 전도운동 지속하는 거다 여러분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제대로 살면 그게 세계보험과 연결되는 거 싹 우리가 뭔가 나가서 돌아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있는 직장 지역 내가 관계된 사람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내게 주신 현장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한 영혼을 가슴에 품은 자에게 하나님 세계를 맡기신다 우리는 자꾸 세계를 뭔가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살리는데 그 사람이 연결돼서 모든 문이다 나중에 알겠지만 새신자 내 옆에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옆에 있는 한 사람 사는 그게 세계보험의 문이에요 특별히 세계 막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 캠프하고 막 집중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 계획이 있는 사람이고요 진짜 세계보험은 내 옆에 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뭐냐 지금 내가 있는 현장 나의 교회 나의 가정 나의 가문 내가 직장에 있는 내 지역 이 프랑스 현장 이 현장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복음 듣게 하고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막 우리가 뭔가 한다 그러니까 뭔가 많이 해야 될 줄 알지만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양심적으로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전달할까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현장에 올바른 복음운동 전도운동 유목사님들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문화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진짜 문화성 전도운동 지교회운동이 일어나야 문화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축복을 여러분들 내 영적 상태가 바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나의 현장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요 결국은 우리는 마지막에 나의 전도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이 자체가 나의 전도입니다 나의 전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자신이 삶 서밋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전도 중에 전도가 뭐냐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충분한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 이것부터 해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준 게 레위기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준 게 5대 제사 제사가 뭡니까 그게 예배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광략길 가는 동안 제일 먼저 가르쳐준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세절기 모든 게 영적 시스템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리도록 딱 만들라 하나님의 성막을 향하여 열두지파가 딱 해서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제를 짐승을 잡아 태워서 각을 내고 죽여서 태워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르쳤는 게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이 영적 시스템을 여러분들 레위기스 세절기다 성막 제사장제도 전부 다 영적 시스템 그래서 정말 내가 영적 서미 기능 서미 문학 서미 이 삼 서미 나를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정도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전도를 자꾸 방법적으로 가면요 나중 되면 환경 오는 게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했다 그거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적용하기는 편해요 이렇게 저렇게 적용하기는 편해요 그거는 잘못하면 방법으로 가요 그거 말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도는 따로 있어요 진짜 내가 복음으로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소원을 사랑하고 진짜 영혼을 용기도 할 때 하나님이 여시는 절대적인 문 절대적인 계획들 그걸 찾지 못하면 사실 전도는 방법적으로 하면 한계가 와버려요 이렇게 하다가 자꾸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도님들이나 모든 교회들이 하도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그걸 가지고 자꾸 들어가 쉽게 쉽게 하려 그래요 쉬운 게 아니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의 것을 찾고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을 놓고요 양심적으로 이 현장에 복음운동 전도운동 놓고 영혼을 사랑하고 지혁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는 간단하게 내가 있는 지금 있는 현장 나와 관계된 사람 모든 만나는 사람 나와 관계된 사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양심적으로 복음전할 거 있었을까 그거 놓고요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정말 영혼을 가슴을 붓고 기도해요 유목사님 300명 영접운동해라 유목사님 여러가지 삼천제자도토 여러가지 많은 시도하지만 양심적으로 내가 있는 현장 지역과 직장과 학교 현장 나를 만나는 사람 나와 관계된 사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복음전할 수 있을까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현장뿐만 아니라 더 큰 현장이 교회 안이거든요 교회 안에 나와 관계된 사람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개인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나와 관계된 사람 이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놓고 그게 연결되면 전부 전도입니다 제가 교육자에 있는데 보니까 우리 안수지 입사님이 한 분은 슈퍼마켓을 하거든요 슈퍼마켓을 하니까 이분이 전도신학원도 다 하고 팀합숙 훈련 받고 신학원 다 있는데 한 분 보니까 목사님 자기 슈퍼마켓을 한 번 올 수 있는 날씨 시간자 혹시 있을 때 연락이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분이 왜 이럴까 왜 갑자기 오라고 할까 궁금해요 슈퍼마켓을 슈퍼를 갔어요 갔는데 참 웃긴 게 너무 어이없을 때가 있어요 성도들을 어떻게 만나보면 너무 중직자인데 개인화 전혀 안 돼 너무 충격될 때가 있어요 한 분은 슈퍼마켓 갔더니 뭐하냐 싶어서 저를 따라오시라고 하더라고요 슈퍼마켓 저 안으로 갈 게 아니라 슈퍼마켓 이제 새로 이상한지 얼마 안 된 다른 데가 있는데 그 안쪽으로 쭉 안쪽으로 들어가서 저 안에 들어가서 저 뒤편에 가게 벽에 뭐가 있냐 가장자리에 부적이 붙어있더라고요 그걸로 데려가더라고요 왜 오라고 그러시나요 이것 때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왜 여기 부적을 좀 떼주더라고요 떼달라고 자기가 떼려고 하니까 불안해가 못되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불안해 못돼가지고 목사님 보고 좀 떼달라고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이때까지 예수 하나님 나와 한 게 이거 아무 문제 아닌데 이걸 전에 주인이 붙여놨는 거래 근데 자기가 왔는데 거기 보이였는데 떼지를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또 예수 믿으니까 양심상에 붙여놓기도 그렇고 붙여놓으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고 그걸 떼면 또 사단이 뭔가 건드릴 것 같고 이게 하 내가 너무 이만큼 이 사람은 개의는 안 됐나 교회 안에 중직자가 실제로 너무 어이없는 정립이 안 되었을 때 많아요 아 내가 어이없에 내가 그래 그거 물 묻혀가지고 잡아 뜯었어요 다 뜯어가지고 내가 야 하도 어이없에 그거 버리고 내가 밟아버렸어 이래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뭐 그리 급을 냅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혹시나 옛날에 들은 게 많아가지고 혹시나 불신 가문의 배경이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그분은 따로 이분은 좀 개인화세요 다락판을 새로 다락판을 새로 이분이 하니까요 암흑으로 암흑으로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좀 전도해야 되는데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요 아버지가 한번 만나보면 되죠 이렇게 이게 우리 아버지는 절대 복음 안 받을 사람입니다 유교 저 대구에 경산 지나가니까 시골 그쪽에 유교 꽉 있는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유교 궐수 순잔데 예수 예자만 나오면 성내고 막 난리난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가 막낸데 아버지 앞에 복음 전하는 게 늘 아버지 앞에 가면 말을 못한다 근데 아버지가 지금 암 말기가 암 말기인데 아버지는 모른다 병원 갔다니만 더 이상 손 못 쓴다 그러는데 아버지가 언제도록 하실지 모르는데 제보고 목사님이 한번 가가 복음 좀 전해줄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절대 안 들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교회를 다녀요 엄마가 아버지 두드림할까 싶어 몰래 교회를 근데 자기가 엄마한테 이야기 엄마 하도 엄마는 눌리게 가지고 엄마는 좀 교회 가도록 해가지고 시골 교회 다녀요 근데 엄마도 예수 예자 못 꺼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가다가 뭐 들렸다 그러고 한번 복음 전해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긴 그렇고 자기 부인을 보내드려요 자기가 아버지 또 예수 예자 목사님 모시고 왔다 하면 난리 날까 싶어가 며느리 보내면 좀 낫대 그나마 그러다가 자기 부인 집사님 내가 가죠 복음 전하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시골 갈 때 그 분 방에 누워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며느리도 집사님이 목사님 절대 우리가 보냈다 하면 난리 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냈다 하지 말고 혹시 목사님 지나가다가 그냥 들렸다고 제가 들어갔잖아요 딱 들어가가 제가 지나가다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아버지 넣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버지 정신은 말동말동 하더라고요 말긴데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고 아버지 진짜 하나님 만나야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고 병도 치료를 수 있다고 희한하게 아버지가 완전 지죽은 듯이 듣기 시작 너무 잘 들어 나는 막 절대 안 될 거라고 하니까 절대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너무 잘 돼 아버지는 제따라 영접 하시니 아버지 영접 하시니 이 며느리가 겁이 나가지고 아버지 혹시 뭐라고 할까 난리 날까 싶어가요 도로지도 못하고 나만 넣어놓고 자기는 뒤에서 방문 앞에 딱 앉아있어요 못 들었고 아버지 성내까지 그런데 아버지 영접하면 며느리가 눈물 쭉 아버지 영접하고 같이 보면서 아버지 마지막 죽을 때 다 됐는데 그러다 양심적으로 보험전에서 이게 있었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아버지 영접하러 보니까 그러다 제가 아버지 영접하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겠습니다 알겠대요 그러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렸는데 한 번은 딱 갔는데 저희 부모사님 같이 갔는데 딱 갔는데 여러분들 사람이 죽기 전에 호흡이 길어지는 게 있었어요 딱 우리가 갔는데 호흡이 길겠다 하더라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눈을 싹 감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전부 다 불신 집안인데 이 막내 있는 우리 안수집 사님만 교회 다니고 어머니는 교회에 제가 한 달 동안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일주일 전에 아버지가 교회 가고 싶다 해서 그 옆에 시골교회 목사님 오셔서 차를 태우고 누워가 교회를 갔다 교회가 두 번 갔다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그래가지고 자녀들 다 불러라고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남하고 다 와 기독교식이 아버지가 예수 예자를 싫어했는데 무슨 기독교식이냐 그런데 어머니하고 목사님하고 예배 드릴 때 눈 감았고 아버지가 이번 주 교회가 자녀들이 불교 다른 거 하는데 입이 이래 나왔어 무슨 아버지가 예수 얼마 믿었다고 그런데 어쩔 수 없지 장례식 기독교식으로 다 예배 드리고 그 동네 나가는 데 그 마을 앞에 큰 나무 그 옆에서 이제 마지막 발인 예배 드리더라고요 발인 예배 드리는데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그 촌에 있는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가 무슨 나무인 줄 압니까 여기가 원래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에 여기서 1년에 몇 번씩 구단원 장소입니다 원래 구단원 장소인데 처음으로 여기서 예배를 되어있다 그러니까 가정가문 복음 다전하고 그런데 제가 뭘 봤냐 하니까 우리 안수입사님은 그분을 다 전혀 개인화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문 복음화도요 절대 안 될 거라 생각하고 딱 묵히지 그런데 그거 하면 이분이 눈 열리니까요 자기 친척들 복음 전해야 된다고 그때 자기 친척들 제가 어쩔 수 없지만 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같이 기도 따라하시라고 형접기도 장례식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일단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자녀들이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같이 영접합시다 입이 이르다가 따라한다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한 사람을 개인화시키고 나면요 그 사람 뒤에 가정, 가문, 직장, 지역 이 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진짜 이 교회 안에 한 사람 개인화하는 것과 현장 안에 나를 만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복음 다전할 수 있을까 이 중심 가지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거기 속에서 방법과 전략과 모든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절대 문 절대 제자 절대 지교회 진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 살리는 지교회 시스템 현장 살리는 시스템 전도운동하는 지교회 시스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이거 놓고 해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복음 누리고 말씀 누리고 기도 쫙 누리면서 전도운동하는 지교회 놓고 계속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통한 유목사님 적어도 중직자가 나를 통해 내가 있는 지역이나 내 전문분야에 복음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하는 지교회 모델적인 능다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 한 군데에 전도운장 놓고요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저는 이야기 제가 메시지 하는 거는 저는 어쩔 수 없이 저는 되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되는 것만 사실은 안 되는 건 우리 교회도 문제가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거 있는데 다 안 되는 걸 여러분 앞에 이야기할 수 없고 되는 것만 이야기해요 그러면 대단히 잘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갈등 많고 저는 솔직히 제가 보고 어느 선교사님이 연락하다가 선교현장 담임 목사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 갑니다 그랬거든요 젊은 사람이 오라고 하면 오지와 안 오라는 게 언어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그리고 제가 한국말밖에 못하니까 하나님이 한국 사회가 그냥 제가 그냥 단기로 하는 건 하지만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미국 샌프란시크 옛날에 한 석 달 있어 봤고요 미국 하와이 한 6개월이서 봤거든요 해보니까 진짜 선교현장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 이 선교현장 있는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안 죽고 살아있는 거 보면 대단하시구나 저는 보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제가 대어지는 것만 지금 응답받은 것만 하는 거지 사실 안 되는 거는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뭐냐 내가 응답받아서 내 교회를 살리고 나와 관계된 내 주위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보금으로 개인화시키고 돕는 이게 사실은 안 일어나면 올바른 전도운동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보금 안에서 내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나를 개인화시키고 내 옆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 현장 보금으로 살리고 그게 237개 나라의 문을 여는 모든 시작이 거기서부터 나요 그래서 이번에 집중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진짜 새로운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1, 2분 같이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올바른 보금운동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나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을 찾아 정말 나만의 전도를 찾아 고정될 수 있는 영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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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미션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게 해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을 정말 찾아 누려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있는 현장에 올바른 전도운동 지계운동 제자운동 하나님 참생명운동 보금운동이라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정말 개인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은혜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 저주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모든 다쳐진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게 이 파리 현장지역에 이 현장에 유럽 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중요한 응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더 큰 응답 더 큰 축복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요한 우리 파리 생명교회를 프랑스 살리고 하나님 유럽 살리며 세계 237개 나라 살리는 중요한 복음의 은약가진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윗과 같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께 발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평상시 혼자 있을 때 내 빈 시간에 복음을 누리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나의 현장을 찾아 누리게 하사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를 찾아내게 하사 나한 사람 때문에 내가 있는 가정 가문 내가 있는 직장 지역 내가 있는 교회 모든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번에 집중훈련이 우리의 깊은 영적 상태가 바뀌며 새로운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새로운 복음운동이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남아있는 시간 더 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